반갑습니다. 메이플 잉글리쉬의 번개콩 입니다. 리딩퍼 유형편 기본 제 9강의 비카츄론 문제네요. 항공 비행기를 탔는데 옆에 있는 친구가 환대를 받아서 깜짝 놀래 이거 뭔 일인가? 자 이런 내용을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센틀리부터 바로 잡아보시면 리센틀리 묶어주시구요 저 얘는 부사 최근이란 뜻이죠? 최근이란 말이 뒤에 문양 전체수식으로 봐도 되겠죠? 비행기 같은거 on 써요. on fly to asia 까지 비행인데 to asia 아시아로 가는 가능해서 나는 매트 데비를 만났어요. 그 다음 데비는 후 뒤에 바로 동사가 보이죠? 동사 보인단 말은 얘는 관계대명사가 관계대명사 주격 자 그리고 노어스가 동사 묶어놓을게요. 데비는 who was warmly ly 또 greeted 수식해 주고요. 따뜻하게 나는 부사 자 greeted 하도 아니고 되어졌죠? 따뜻하게는 좀 땡겨오고 자 여기까지 따뜻하게 greeted 하도 아니고 id 되다 뜻이었어요. 그러면 인사를 받게 되었다. 수동 자 by 소화로로 이렇게 by all the fly attendants 까지 그렇게 묶어놓을게요. 자 모든 fly attendants는 비행 승무원이겠죠? 비행 승무원들에 의해서 사장님 한거 같죠? 이번에서 자 and was 1 여기 1번 동사로 썼고요. 그담도 동사 2 자 was even 중간에 삽입 들어갔고 심지어 자 welcome 또 하다 아니고 되어졌다도 여기서 똑같이 썼죠. 그래서 이 부분이 환영 그래서 수동 수동 받게 되었다. 어버월드는 탑승해 자 and 그래서 후워즈 생략구조인데 그냥 그대로 쏠게요. 이렇게 써요. 여기를 맨 마지막 끝까지 보는게 좋겠다. 자 그리고 welcome 되어졌는데 탑승을 탑승하는데 the plane 비행기를 by the flight pilot이네요. flight hunter 그러면 기장에 의해서 와 승무원뿐 아니라 기장에 의해서도 무슨 땅콩도 아니고 맞죠? 후 자 그 다음 amazed 되어져서는 이리 이 부분도 수동의 뜻이니까 예나 놀라져서 지다에 수동의 뜻에 과거 분사 자 at all the attention 까지 보시면 모든 관심에 그래서 at 전치사 그 다음 attention 모든 관심에 놀라져서 자 그 다음 bing 부터 볼게요. bing paid to 헐 자 헐이 말하는 것도 지시대명사 문제로 바꿀 수 있는데 헐은 누구냐면 데뷔 였어요. 내 친구 데뷔 그 다음에 데뷔에 의해 이러한 관심이란 것은 주다 아니고 주어지다 의 뜻이겠죠? 그래서 bing 일단 분사고전 현재 분사 되고 페이드가 뒤에 또 이렇게 수동으로 들어가서 과거 분사 being paid 수동 수동 지불되어 지나면 주어지는으로 의약하면 되겠죠? 대비에게 주어지는 관심에 놀라쳐서 그래서 bing 그래서 버려도 돼요 페이드 그냥 써도 상관없습니다. 여기서는 자 그래서 나는 주어 asked 동사 자 여기서는 묻다 뜻이겠죠? if가 나오니까 뒤에 묻다 물었는데 if 전에 여기서는 부사절이 아니고 명사절이에요. 그래서 명사표시 한번 해보고요. 명사 그래서 이럴 때 뜻은 뭐 인지 아닌지죠? if 자 여기서 여기서부터 얘들 전체가 다 묻혀갖고 뭐로 쓰였냐면 사실상 목적으로 쓰인거요. 명사절에 목적으로 인지 아닌지를 물었다. she worked 그녀가 일했는지 동사 with the airline 그 항공사와 일한 적이 있는지 옛날에 여기서 일했었어 왜이래 이거 이렇게 물었죠. 자 그 다음 she did not 주어 동사 월컬 생략이죠. 그래서 일한 적이 없어요. 하지만 she도 계속 대비입니다. 자 그녀는 주어 디절브 동사 가치가 있단 말이죠. 자격이 있다라고 그럴게요. 자격이 있다는 얘는 빈칸 어휘 바꿔낼 수가 있겠죠. 자격이 있는데 더 attention 까지 목적어 그러한 관심에 대한 관심 아까 썼죠. 포 포 디스플라이트 포는 여기서 중요한데 포가 부스뜨려 쓰면 얘가 위하였듯이 아니에요. 동안도 아니고 얘는 접속사에요. 접속사 접속사로 등이 접속사로 얘가 이유 왜냐하면 왜냐하면 뜻입니다. 왜냐하면 디스플라이트가 이번 비행이 동사 마이크 표시하기 주기 때문에 세우기 때문에 표시하기 때문에 표시 라고 써놓고 세우다 요거 이렇게 해 놓을게요. 자 마일스톤의 이정표를 자 오브 헐플라잉 까지 전치사 전치사의 목적어 자 그녀의 비행에 이정표를 세우는데 오브 전치사 이상이죠. 400만 자 마일 마일은 마일이에요. 자 마일을 자 with this same airline 까지 묶어갖고 여기서도 자 this same airline 이 또 중요해요. 같은 데만 쓴거에요. 대한항공이면 대한항공 아시아나면 아시아나 같이 한쪽만 나는 한 놈만 팬다. 그래서 같은 에어라인 충성 고객이 답이 되는거죠. 자 그래서 during 전치사 동안으로 썼구요. 전치사 자 the flight 그 비행 도중에 전치사의 목적어 나는 런드 동사 배웠다라면서 알아냈다. 알았어 됐 접속사 에어라인의 ceo가 ceo 회장이죠. 회장이 주어 personally하게 또 ly 묶어주시고 ly 개인적으로 오로라는 부서를 썼구요. 자 콜드했어요 동사 전화했어요. 그녀에게 목적어 자 to thank 하기 위해서의 뜻이겠죠. 여기서는 투 부정사 부사 목적 위하여 그러니까 여기서 to thank 도 동사는 동사 원형 로 써야 되겠죠. 감사하기 위하여 자 her 그녀에게 그래서 잠깐만 여기서 좀 애매하네. 그녀에게는 그냥 안 써야 되겠다. for using their service 까지 묶을게요. 그래서 for는 대하여의 뜻이에요. 그래서 전치사의 목적어 이 부분에 또 ing 전치사 전치사의 목적어 자 그들의 서비스를 사용해 준거에 대하여 for 기간에 전치사여 동안 전치사 for a long time 까지 장기간 동안 자 그리고 she 대비는 동사 받았어요. 자 카달로그는 카달로그죠. 카달로그 우리나라 말로 카달로그라고 써도 되나? 아 뭐라고 써야 되나 모르겠네. 목록 목록표라고 하면 좀 이상하네. 카달로그 할게요. 오브 파인 럭셔리 기프츠 자 여기서 고급 음 럭셔리가 고급이고 파인은 뭐래 좋은 비싼 비싼 고급 선물 리스트를 선물 리스트인데 자 투 추즈 까지가 무격과 앞에 나오는 기프츠 아니면 카달로그 해도 상관없겠죠. 여기서는 투부정사에 투부정사 형용사 영법으로 추즈가 동사 원형 선택할 수 있는 자 프롬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프롬 또 신경 써야 되는게 이게 조금 복잡합니다. 추즈는 자동사도 되고 타동사도 돼요. 그래서 자동사도 되고 타동사도 되는데 이게 타동사일 때는 기본으로 목적으로 끌고 오는데 자동사로 쓰일 때 목적이 생략될 때 이 자리에다가 전치사를 남겨둡니다. 그럼 여기서는 뭐냐면 추즈가 자동사로 쓰였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무슨 뜻이냐면 프롬 전치사 뒤에 생략된 요소 있죠. 요소가 한정적으로 들어갔고 명사를 국한시키는 형용사 구가 됐다는 거에요. 사실은 좀 복잡하죠. 이럴 때 한정적 대상에서의 타동사 뭐뭐로부터 고르다는 의미를 강조하고 싶으면 추즈가 자동사로 봐주시고 프롬을 살려줍니다. 조금 철학적으로 들려서 그냥 외우는게 편합니다. 자동사 타동사 구분이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똑같이 쓰이는 애들은 그래서 요구로 그냥 암기가 편하다. 그냥 추즈해 둔다고 틀린 건 아니에요. 어렵다고 틀렸다고 하는 선생님들은 좀 아이고 삐 하고 싶습니다. 맞죠? 자 그 다음 데뷔는 월스 동사 에이블 두 가지 묶어갖고 코드의 뜻이겠죠? 그래서 뒤에 어쿠아이어리 동 동사 원형 그래 들어갔고요. 어쿠아이어리 얻을 수가 있다. 얻다 얻다 얻다라고 하면 이상하나 받다라고 할까? 받다 얻다라 해. 얻다 얻을 수가 있었다. 자 이 특별한 트리트먼트까지 묶어놓고 이런 특별한 대접을 자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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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e very important reason으로 하나의 매우 중요한 이유로 여기서도 땡땡 즉 가고요. she 데뷔는 월스 이게 답이었죠. 로열 로열 커스터머도 똑같이 문제를 안 내겠지만 혹시라도 중요하니까 로열이라는 단어가 아까 여기 same airline 오랫동안 탔었죠. 오열이라는 단어가 바로 유추할 수 있다는 거 충성스러운 고객이었어요. 고객이었는데 2 전치사 그는 지시되면서 그 하나의 항 뭐 항공사에 아이고 귀찮다 이거 그래서 하하 위클의 소재는 한 항공사를 계속 이용해서 나중에 특별 대접을 받게 됐던 내 친구 데뷔 친구인지 아닌지 확실히 모르죠. 그냥 만났다만 나왔으니까 방금 전에 지문은 자 그래서 리딩파워 기본편에 우리 구강 제 첫 번째 첫 번째 이그젬플 항공사 오랫동안 이용하면 특별 대접 받을 수도 있다 라는 소재 같이 한번 분석해 봤고요 자 방금 전에 같이 우리가 분석해 본 본문 내용 필기하고 자 그리고 제가 만들어놓은 워크북 하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신 다음에 응원의 댓글 남겨주시고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제가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는 목록을 선착순 10분만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 전해주세요 미친놈아 자 일단 우리 첫 번째 풀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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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